지금 시작하는 거고 아 태리형님 안녕하세요 주석형님꺼 지면 눈치 좋나보이니까 오 자리 좋다 아 드디어 좀 밑에 자리가 좀 나오네 드디어 좀 드디어 좀 실팔 처음에 우리가 너무 시민식 이런데 막 주석 벌려고 그래가지고 여기 너무 심하네 아 근데 리방하기 싫은데? 밑에 자리나서 렉 왜 이렇게 심하지? 고해볼까요? 불어보고 안풀린다 어 풀렸나 저기도 자리 좋은가본 그니까 아까 아까는 바로 나가던데 안좋으면은 깃살기 세상일거같은거 형 저 그냥 구발로 할게요 어떤 종종이든 할만하니깐 여기 막고해볼까? 뭐시 쭉쩍하면 쩌테면 아까처럼 들어가고 그냥 여멋이 쩌그 맞고해보죠? 선포로? 바로? 어 오케오케오케 본진에 파일런하고 본진포지에 여섯시 어차피 끝뽀건데 이번에도 약간 드론 나올수 약간 아까처럼 뒤에 걸쳐 어차피 여덟씨 오버 눌렀어요 여덟씨 오버 눌렀어요 어 여덟씨는 메탈 그럼 나오면은 약간 이어가 저도 딱 뒤로 나갈게요 맞춰서 아 너가 좀 적게 나와 네 좀 적게 나가면 왠지 테란일거같은데 테란이면 테란이면 근데 구발했겠다 테란이면 테란이면 내가 그냥 앞쪽으로 림드라 하자 림드라 얍 다생각을 해버려 그 림드라하고 테란이면 제가 육성러를 갈게요 성러라도 좀 가야 좀 탈이 늦겠으니까 투포토만 할게 마디하나 네 일단 걸렸어 림드라 넓 샤란 사람 형, 저랑... 후적은 해, 이거. 이거 사모 후적이다. 후적은 해? 어... 그러나? 그럼 괜찮은 것 같은데? 이거... 민 숨기기 같아. 9발이. 어, 9발이에요. 저랑 타이밍 똑같아. 6시... 6시 심티 좀 할게. 같이 지켜야 되거든. 내가 봤을 때. 안... 안 돌릴 것 같았네. 여보씨가 링을 많이 안 찍었는데. 아, 좋네. 저, 그거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. 드랍, 드랍 같은 건. 어어... 그거만 안 나오면. 그거만 안 나오면. 그러면 사이즈 봐. 형은 6림 주고. 저 나머지 링 쓸게. 근데 그거 하려면은 스파이어 좀 천천히 줘야 되는데. 뭐야. 나 천천히 줘. 그거 아닌 것 같아. 그냥 하려고 하는 것 같아. 지금 도중에 한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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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. 어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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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왠지 상대가 탈하고 링 떴을때 이쪽 그냥 쇼붙칠거같애 왜냐면 구드론이랑 저기 가난한거 가난해 앞마당 먹었나 볼게요? 앞마당 먹었으면 운영이군 어.. 사사시지않말? 근데 아마 렉터용 스타일에서 앞마당 먹었을거같애 없는데? 아 뭐야 올인인가? 쇼붙같은데 그니까지 아 올인이네 이거 어 개올인 개올인 나 원스타맨 나 원스타맨 아마 방업 안찍고 탈 좀 타이트하게 찍고 맞네 우린 불행하게 6시 아니면 9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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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시 아 거기서 들리는 가보시고 아 렉이 너무 심하다 본질 세포 하나만 더 네 오케이 이거 모벌 잡고 내가 어 그리고 저 그냥 육을 구할게요 탈 여기 있으니까 어 하나 그러면 육이 또 뺄거 떼 제 스팅 하나 더 왔죠 어 드론 일하고 지금 드론이네 네 일하면서 돈이 없어서 오케이 탈 좀 막힘 바로 오면 육망 해프 해 줄게 바로 오 50원 남겨줄래? 네 드론 빼놔라 거기서 어차피 너 부활하면 부활하면 부활하자 어 5시 부작이나 어 근데 링드랍 예상했는데 아 할 줄 몰랐다 네 타이밍 꼬아서 왔지 나 공일업 되면 형제의 무업이라 비커세였지 할만하거든 2점 5시 부작에 5시 프롬 60원 5시 6시 1점 5시 털 4시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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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시 드론 2개밖에 안 남았어. 한 개. 드론 2개밖에 안 남았어. 한 개. 돈 없어. 돈 없어. 돈 없어. 구워보라고. 아이고. 근데 6시. 1대1 하면 못 이길 것 같은데. 내가 살아야 될 것 같은데. 히들 알아? 돈 있는 척 한번 해봐. 형이 7을 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지금. 넥을 먼저 펴야겠다. 아 그냥 무탈 확실히 다 잡고 갔걸. 그니까. 왜냐면 이거 질 수가 없었는데. 드론 하나만 있어도. 네. 드론 하나만 있어도. Cut. Cut. к 그냥 6시는 죽었다 치고. 그냥 형 멀티 1,1,7 두 개를 동시에 먹죠? 아 근데 히드라 많다 이 쪽은.. 모자 공격받고 있습니다 형 여기 안마 근제하면서 형 여기에서 그거 주시면 되겠다 드랍같은거 오버로 시합 해줘야겠다 9시는 절대 못들었거든 템으로 방어하면서 6시까지 그냥 먹어보래 어 네 그리고 일단 심리적으로 제가 살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응 아 내 맥 너무 따장난다 아 이건 엘리 해야죠 상대 멀티 존나맞이 위쪽 뭐 이렇게 다 먹지않을까요 어 거의 올마치했을거 같 어떻게 이겨야되지 아비터 동룡 모았어 아비터 아비터까지 가야될거 같은데 왜냐면 아직 하이브는 안탔으니까 제가 봤을땐 최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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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삭가슨 느낌 돌렸네 그래도 여기 앞마당 견제가 되니깐 어? 형 드랍 어우 진짜 진짜 마나 없는데 지금 밑에 하나 한템 더 있어 아 이긴 힘들어 근데 플레이어가 렉같은데? 나가니까 렉 없는데? 형 수겜? 러컷.. 러컷도 있고 어.. 진짜 하자 아 아깝네 아깝다 형 탈을 잡고 할거야 그니깐요 아니 저 형이 이래도 된다해서 안전한 줄 알았어 이게 지금 한 1분 전만이라도 살았어도 링찍어서 헬프되니까 왜냐면 투앤링은 런 한 6개만 있어도 찍히니까 아깝다 지금 이거 0대1이예요 네 아 아깝다 링크랍도 약간 꼬아서 왔어 내가 타이밍은 나는 아 주석형님 아까 스폰 감사합니다 이거 방장 누구였죠? 아 만들었나? 아 또 월혜형님 면봉개 선물 감사합니다 안녕하자 안들어가자 근데? 아 아직 안만들었구나 만들었어요 지금 0대1인가? 한판 졌죠? 지금? 어 0대1 오케오케 가봅시다 중간에 렉스만 그니깐요 근데 프레이아 나가니까 렉 풀리던데? 어 누군진 잘 모르겠는데 프레이아 가르치다 아 아 또 아재형님 감사합니다 은원풍이란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옵탈 한번 할게요 부드론 많이 했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앣 막고 싶은데 너무 멀다 저기는 못 막겠다 정판한거 막을꺼는 구두로 나오고 아냐아냐 재는게 나일 것 같아 오우 내가 멀어 황데도 미탈이예요 저게 발링이잖아 황데도 미탈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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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서 찍으면 될거지? 트웨어 못가고 지금 거의 다 잡았다 거의 없다 이대로 6씨를 한 번만 이러면 링크먹고 그러니까 11씨도 발탄인거에요 2000$ 이쁘다 아니니깐 으으으으으으으읏 아..렉 심하다 아..렉 심하다 아 왜냐면 형이 지금 눕지르니까 제가 10에 1 탈 가고 그 다음에 저한테 오는 거 알았어 그 다음에 스포 있을 수 있겠지 이거 다시 열하지마 탈 어떻게 맞지 바로 왔네 탈 다 살리게 근데 이거 유리한 거 아니야 나 그냥 공업실드 어차피 너와 너한테 오린치면 내 내가 봤는데 이거 너 세포 우린 치면 빙빙하자 이거 사실 이거 원의 탈이라서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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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 아직 드로만 찍고 있어 링만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 쇼붙칠 것 같아? 살기만 하면 이길 것 같아 여기 11시 스포 필드 남아있어 여기 11시 스포 오버 하나씩 맞이 여기니까 안 맞나? 고맙습니다 네 없어요 탈 방구 아 이거 빼놓은 거 다시 들어왔으면 일단 질 찍어놨어? 압 너한테 갈게 치컬지 찍고 빠지면 이길 수 아 아 아 아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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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대 탈 3개밖에 없고 하니 오케이 그럼 하나 온 것도 하나 가는 것도 개피 초등학교 risAIRAN risAIRAN 아아 아오 아 근데 이거 너무 빨랐어 상대가 백업이 그냥 거의 뒤따라와가지고 이럴거면 그냥 안가는게 나았거든요? 아 드론은 두세개? 거기서 그러면은 상대가 나 토스를 못따라오니까 어 아니 좋아? 그러고 니가 죽으면은 오히려 너는 어차피 안죽으니까 아 네 전전판 좀 아깝다 원래 그래요 근데 약간 빡겜하면은 다 좀 조용하더라구요? 오히려 원래 빡겜하면 조용해져요 채팅창이 아니 근데 유독 내 방에 채팅이 없긴 해 아 빡겜할때요? 공방할때도 좀 그런거 같은데? 막 싸움 붙는거 아니면 저희도 채팅치는 형님들만처럼 용량을 적힌다 자 그거 누가 뭐야 이거 누가 렉이야 카오스 보시기 용량을 적힌다 그냥 나가라고 하는게 될거같은데 용량을 적힌다 용량을 적힌다 용량을 적힌다 용량을 적힌다 용량을 적힌다 아 근데 전판 좀 눌렀어요. 미탈 진짜 거기 그냥 바로 뒤에 따라오는 느낌이었어. 주황 랜덤 어 형 오케오케오케 여다가 신비티샵 드론 나오는거 생각했어 오케오케 형이 또 한시라 드론 나오면 맞아서 프로브 나오면 됐관리 아냐아냐 여길 아예 너가 열한지 강만 쌓옥게 오히려 나 원프로버지 풀옵은 안들어올거죠? 그냥 밖에있을거죠? 들어오고 하나 더 오고 이거 12시로 들어가야 돼 온다 온다잉? 다음에 준비해 가스 안먹어도 돼? 가스 먹으면 편해져 들어온데 프로버지 오오오오 아씨 거기서만 해도 괜찮을거같은데 타이밍이 나오려나? 체크 파크 로그 나갈까요? 아아 압박사이 그리 약간? 에이 아 못막으니까 아 맞다 거기서 그 길이 막혔어 미네라 찍었어야 돼 까비까비 아니면 한 마리 미리 나왔으면 타이밍 나왔을 것 같애 다 피고 나오니깐 1대2인가 이러면? 이러면 1대2 이건 역전할 수 있지 2대2 2대2 2대3 근데 해보니까 저게 또 약간 좀 그게 있네 약간 급한거 같은데 우리가 좀 잘 막으면 될거 같애 그러니까요 뭔가 좀 게임할때 급하게 아 아까 2대3 판도 3회 밍 찍은거 기난하기 안할거 같던데 탈 갈게요 여보치 떡을 탈 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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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전진 게이트인데? 음.. 오케이. 21%로 막는다는 거야? 아니, 3개 их 중이다. 21% 하면 풀어보는다. 펀싸움 하면 어.. 간단하면.. 진짜.. 질러 밀릴 일은 없거든요 한 개 있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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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묵 아이아몬드가 안되서 아이아몬드가 안되지 않나? 아이아몬드가 안되지 않나? 네, 네. 어우 할까들 나 increased 저도 근데 한 부대 3마리가 안 짚여서 좀 빡셀 것 같구나 아 렉 심하다 너무 심하다 아 지지해야겠는데 이거는 잠깐만요 탈담해봐 탈담해봐 어이없 승리 이걸로 천천히 터는게 좋을 것 같아 그냥? 오케이 오케이 어? 리가 없다 잠깐만 한번 가봄 어? 맥상트 까겠는데? 타야 빠져, 넥으로 어, 타야 일곱씩 남겨 타야 해 타야 해 타야 해 타야 해 타야 해 아, 내 차다 너무 많다 아휴 내가 링 두개를 못봐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내 렉 너무 심하다 이거요? 아까 나갔을 때 렉 없긴 없었는데 아 그리고 이거 원래 뷰탈 싸움 못 이기는건데 나 3뷰탈 못찍었는데 아이템을 졌어? 선큰벅아가지고 누가 했나본데 아 들어갈때도 끊기니까 계속 질러본지는 못봤어 가만히 서있었으면 링도 못가고 그냥 어차피 형이 이겼을거같은데 못나오니까 어머나 초반에도 상대가 언질러 야채처럼 얌체처럼 좋네 아 왜 못받지 근데 저도 12시 툴인간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영혼의 컷 너무 늦게 왔어 이스만 한 번 더 스폰 해주실 형님 있나요 막셋 아 이거 다드형님이 스폰 해주셨는데 렉 때문에 좀 빡세긴 해 이거 없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형 똑같이 할까요 53 스탠 다드형님 스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나 프로토스로 해야겠다 왜 그거 레토진목이랑 하니까요 정우님 쩍을 시키게요 아 레토진목 때 스택 정우 하자는데 나중에 날 잡아서 토스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가 토스로 하면 이길 것 같아 정우 되게 잘해 두두두두 아니면 바꿔서 해도 되고 정우님 토스도 잘하던데 때리지 마시구나 너가 토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뉴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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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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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니 남들은 그 드론피해 줄 안오는데 정우님은 드론피해 줄 와서 가난해져요 형 일단 스캔 형이 스폰 해주신다는데 막 쇠할까요? 아 그래? 레토 형 물어볼까? 여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언니 레토 10대지 형님 본캐야? 내 볼때 좀 아이 다른데? 사칭 아니야? 가죠? 53 근데 토스는 솔직히 포토만 좀 얕삽하게 잘 박으면 돼서 테란치즈 나오게끔 하고 폰게임 하면 돼 그리고 뭐야? bsb 발탈 이런거 많이 하던데? 저기 팀 2명 레토 형하고 저번에 했을 때 그런거 많이 정우랑 하면은 막 차고 나오더라고 니가 해보면 아니 저 그 느낌 알아요 같이 할때 뭔가 존나 잘한다는 느낌 약간 쫄리지 어 뭔가 그냥 무난하게 톡 운영하기 좀 순식 좀 쫄리잖아 그쵸 그래서 그래서 잘 나오거든 오히려 구두하고 해도 괜찮아 상대 탈가면 그냥 포러샷 어차피 탈 이겨주더라 쩍을 좀 피해주면 여기 여기 두 명이 이번에 본자전 나오잖아요 레토 프레이앙 아 절엔으로? 네 음 랜덤 한번 해볼까? 터스할까? 형 아무거나 하고싶은거 하면 될거 같으니? 랜덤할까요? 랜덤할래요? 어 랜덤 한번 랜덤 한번 아 망장이 X같네 테란? 어 그래도 내일 자리가 괜찮네 차라리 저포보다 어 에이 차라리 저포보다 여기다 테란이네 테란이네 랜덤이 랜덤이 이럿 네 랜덤이 탈 갈게요 랜덤이 랜덤이 잘 안해 시그로 네 7시라 7시라 랜덤이 4발도 괜찮긴 한데 상대가 나랑 싸워주면은 뭐하고 내급슈가 없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 만약에 잘 막히면 괜찮을 것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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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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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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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적하면 이길 것 같아. 저프만 아니면. 차라리 11-12 11-12 투적은 편할 것 같은데? 11-12 11-12 저프일 때 오히려 할만 하더라. 아, 저프일 때? 6-7 저프는 좀. 6-7 저프는 좀. 어, 힘든데. 7-7 저프는 좀 많이 힘든데. 아, 투적이다 투적. 1시에 이제. 카드인가? 아, 10-12에. 바로 100이거든요. 5-8 5-8 5-8 5-8 5-8 5-8 발업이 나보다 느리니까. 후발하면 괜찮을 것 같아. 그렇죠. 후발로 흔들고. 후배드. 어. 형이 타타로. 네, 나가는 식으로. 네. 고마 잘해주신 거예요. 예. 크아. 그래, 쩌학교 1명. 11시 아니면 9시. 9시. 하... 하... 9시다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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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에 정석 막아져. 오오.. 하... 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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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저 보기에서 나이스. 아 렉이 꼭 집중해야될때 렉이 걸려 그니까 콜라 박스네 렉 괘씸이에요 지금 네 걸렸다 근데 이거 렉 어떻게 알지 누가 렉인지 한 번 취소시켰어요 아니 발업은 이미 돼가지고 아 이미 됐어 뭐 해볼까 이제 네 네 해봐 틀릴 것 같아 근데 예상태에 원액 처리 이렇게 이렇게 패디 마이도 읽어 형이 다 파배대 안 깨져 해? 어 그냥 9시 가면 끝날 것 같은데 9시 갈래 9시 10시 10시 11시 11시 12시 12시 자, 제 시각은? 아니, 제 시각은? 네, 너무 비싸죠. 아니, 정말 비싸죠? 왜 비싸죠? 네, 정말 비싸죠. 아니, 정말 비싸죠. 아니, 그냥, 저게 다 먹었네요. 어 근데.. 근데 투.. 근데 투엣인데? 상대? 아 진짜? 똑같애? 열한.. 열한식에 빠졌어. 언제 빠졌지? 아.. 내버렸어. 흔지도 몰랐네? 이거 당장을.. 딴 사람이.. 프레이야.. 우리 2대1이야 우리가 이.. 1대1인가? 이거.. 1대1.. 아 2대1! 아 2대1.. 좋다. 나 근데 방금 파는 진짜 그냥.. 이어 있었어. 그냥 나가.. 나가니까 끝나야 겠어. 아니.. 아니.. 이게.. 아홉시가 스파이어가 느리니까.. 링 그냥 닦고라 박던데? 아.. 스파이어 깰려고? 하니시가? 아.. 맞네.. 안 꼴고 내꺼.. 했을텐데.. 실프리라인. 그니까.. 어.. 당장을 다 푸니깐.. 다 푸니깐.. 어.. 괜찮네.. 맥없네.. 근데.. 쩌태에서 탈만 안가면 되네.. 이거면? 아.. 네.. 근데 이 자리.. 쩌태 탈이면 좀 빡세해요.. 너무.. 어.. 맞아맞아.. 12시.. 또 가난해서.. 내가.. 탈에.. 형이 메탈? 내가 메탈.. 내가 메탈.. 나.. 내가 이리... 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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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탈갈 확률이 되게 높겠다 어차피 다 탈이 되는 자이잖아 그건 좀 안 좋나? 내가 링 계속 타이트하게 찍어주고 형이 원인 시대랑 안 좋나? 근데 린일 수도 있어가지고 린이면 못 이기고 탈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올런 그거에 올런 멘탈 해볼거야? 아니면 그냥? 제가 썩럴을 가는 척하고 원인스로 할게 안 좋겠어?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1. 2. 2. 2. 3. 4. 5. 5. 5. 5. 5. 5. 7. 5. 5. 1. 5. 5. 5. 오버 잡고 저랑 같이 바로 가야될거같아요 나도 왜냐면 저는 4링으로 그냥 6시가 찌르는거 맞고 11 같이 가야될거같아 그냥 무탈도 다 시비를 패면 괜찮았거든 그니까 벙커를 점차 한게 천천히 천천히 해봐 12시로 갔다 천천히 해봐 그거 제가 막아줄게 한번 따오자 다시 9 다시 9 괜찮은데 나 이제 무탈이랑 무탈끼리 싸우 에이 다시 9 다시 10 다시 10 막바트기만 해봐 11시 린 칼준빈 왕폼 내려와봐 왕폼 얼마나 있었어? 저 180원 저 상대에도 무탈 한개밖에 없거든요 저 스포 한개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히드라와서 그러면 저 이거 한개는 빈집가고 저기 탈 저기 끝이거든요 두개 세개가 끝 6시로 갈까? 아니요 6시는 못봐요 그냥 날 지켜주면 이길 것 같아요 6시 개관 안해서 지켜줄 수 있으려는 거예요 오면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좀 안겨와봐 흠 두 분 점자 조심 아 저 폰 있어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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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꼴아붓고 멀티만 안주면 될 것 같으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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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유탈이 세긴 세다. 근데 히드라 공업되면 히드라도 세서. 가만히 있다가 이제 또 방전 모았다가 수푸닝풀 하고 가스 지을 때쯤 한 번 더 가고. 팔찍을 돈이 없네 저기 링찍네 오 굿 테라 못 끝낼 줄 알았네 그 벙커 됐으면 상대가 약간 급했어 막 싸우더라고 소모되고 나 사업되니까 테라 노사업이잖아 네 좋을 것 같았어 원래는 아예 이거 300개요 형님 어 좋았다 야 히드랏 나 히드랏도 처음이겨 봤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